안녕하세요. 저는 하별이에요. 저는 운비씨에요. 오늘은 이 파란 애깨를 만져볼거에요. 만져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이렇게. 애깨가 많이 나오게. 너네 동시에 같이 그렇게 해도 돼. 우리 얼굴 딱 출연하고 만져봐요. 책상만 보일게. 됐다. 우리 오래간만에 아빠 한 번 안아줄까? 응. 우리 애기 많이 컸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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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말하면 돼. 왜? 제가 애깨를 잘 못 만져서요. 말을 못하겠네요. 오. 예쁘다. 으아. 깜짝이야. 응. 집이 떨어졌어. 쭉. 훗. 아하. 이거 가지고 크림을 그려볼까. 아니야 아니야. 동그랗게. 동그랗게. 동전 만들어봐. 아니야. 이렇게 쓸. 에메랄드. 에메랄드. 이걸로, 이렇게 한다rum에. 사람을 이걸로.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황색이 이거 음비씨 쓴건데 음비씨 짜고 오 안문네 바닷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 잠깐만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파도가 덮쳐버린거에요 놀란 사람은 얼른 날아서 집으로 갔어요 어떤 한 사람은 수영을 찍고 있어요 언니 음비씨 음비씨 파도할래 음비씨 파도해줄게 아니야 음비 이건 언니가 찍고싶어 내 손이 파란색이 되었어요 제 손이 아 손등을 다 파랑으로 할게 아 손등을 다 파랑으로 할게 조금 씻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손이 안 보이도록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짜잔 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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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! 다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예 에이크 에이크 슬퍼 소지 유리 우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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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좀 다르다 비 aim 여극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 건가요? 여극? 동 nave 저는 10살이고 이름은 삐입니다 뚝 소리 났어 이끄는 이제 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